동대문구가 오는 9월 20일 열릴 예정인 제27회 동대문 구민의 날 행사에서 구민상을 수상할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등 모두 7개 부분이며 공고일인 7월 11일 기준 3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단체 등이 추천 대상입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거나 평소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 구민, 효행을 보인 구민,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등 추천할 후보가 있을 경우 후보자 추천서, 공적 조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8월 17일까지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